그럼 다음 항목,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우! 오우, 멤버, 사랑, 앤 팀워크! 팀워크! 이 항목은 특별히 게임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들 일어나 주시고요. 네! 네! 이한 씨가 지금 쪽지가 담긴 통을 하나 들고 있는데요. 각자 하나씩 뽑아보겠습니다. 레츠고! 여러분 이거 못 뽑았는지 이름 언급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다들 확인해 주세요. 저는 확인했습니다. 저도 확인했어요. 저희의 멤버 사랑과 팀워크를 확인해 볼 게임은 바로 사랑너머사랑이라는 게임인데요. 오우! 자, 그럼 첫 번째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누굴까요? 제가 뽑은 멤버는 김민아? 이거 랜덤이에요, 랜덤! 야, 너 아니야! 근데 나 이런 거 잘 못 가. 이한! 준비됐어? 들어와.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뭐야, 이거 무슨 분위기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라고 했어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와 풀이. 저는 누가 나왔을지. 운하. 운하. 운하! 오! 들어와 보시지. 운하 준비됐어? 들어와 보시지. 준비됐어? 이한정? 혹시 구독과 함께lor creation? 나인 더 마ester. 何의 Photoshop! 운하! 운하K이 수당 수당. 사랑해. związocking 수당!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interested 분을. 운하K이 누구 뽑았을지? нь 오키중 형は finesの Whoataivu' 보였습니다. уг Josh says, swesマ's sharing. 대상! 대상이야! 이게 제일 재밌어. 대상 형. 어디 눈을 피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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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당력있다 퐁 볼 수당수당 자 이제 운하기가 할 그 다음 뭐 자 그리고 나한테 어표 야 멋있다 어표 막내 등직함 사랑해 자 그럼 태산이가 뽑은 사람은 정답 성공 아 맞추셨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야 진짜 무뚝뚝 1등 2등인데 아 참고로 굳이 무조건 스킨십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 맞아 스킨십이 아니어도 돼요 맞아 맞아 여러분 원래 그런 게임 원래 그런 게임인데 네 일단은 했던 거 해야 되니까 퐁하고 어 귀여워 볼 꺼짓기로 바뀌었어 업어주고 업어주시고 업어주시고 자 이제 한태산 필살기 나오나요 송상일 와 무릎 애교를 해버려 여기서 강력했다 무릎을 꿇어 주다니 무릎을 꿇어 주다니 야 제가 뽑은 멤버는 명재헌도 아직 안 나왔어 리우입니다 정답 아 이게 뭐야 오늘 리우 형 너무 귀여워요 진짜 아 빨리 하세요 네 좋아 된다 자 다음 볼 쓰담쓰담 우리 리우 너무 귀여워 눈씨 업어주시고 네 귀여워 귀여워 자 박성호는 뭐라 할지 마지막 멘트와 함께 성호의 하나 한개 남았어요 어 잠깐만 어 그래 춤으로 해도 되겠다 가자 춤으로 하라고요? 세레나들? 세레나들 그럼 여러분이 불러주실래요? 5,6,7,8 I love you baby 베이베 외쳐내느라 내 진심을 동네방네 사랑 사랑해 사랑해 오케이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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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다 그런 눈빛 끈지 그런 눈빛 끈지 내가 다 부끄럽지 자 저는 명지현입니다 뭐죠? 퐁 쓰담쓰담 아이 착해봐 업기 무릎 꿇을 것 같아 5,6,7,8 I love you baby 외쳐내느라 내 진심을 동네방네 다 알아 아 멋있다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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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의 마지막 나 기대 좀 와 귀여운 미션 귀여운 미션 이거다 이게 카메라에 담겨야지 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를 보고 하고 내가 여기에 앉아 있을게 자 해봐 나 기대하고 있어 뭐야 이거 원샷 원샷 여러분 노래 다 같이 불러주실 수 있어요? 네 5,6,7,8 1 더하기 1은 1이 2 더하기 1은 1이 2 더하기 2은 1이 3 더하기 3은 1이 5,6,7,8 소리질러 성공 성공 네 마지막 멤버로 제가 고백을 받아봤는데 저희 멤버들이 제가 이렇게 사랑이 많구나 라는 걸 새삼 한 번 다시 느꼈고요 성우랑 태산이는 무뚝뚝한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귀여운 친구들이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 리우 리우한테 고백을 받아서 정말 좋네요 자 이렇게 마지막 멤버 사랑과 팀워크를 끝으로 보이 넥스토어 아이디어차 테스트를 해봤는데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많은 표를 받았지만 아쉽게 순위권에 들지 못한 몇 가지 후보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보여주세요 어떤 게 있죠? 뭐가 있죠? 비주얼의 귀여움? 네 바로 비주얼과 귀여움이었습니다 이 항목들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비주얼은 아무래도 다 알잖아요? 이한씨 아 벌써 벌써 자 이분이 보여줘야겠죠 이한씨 제가 오늘은 왕자라고 했죠 야말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보여드리면 될까요? 아 그냥 비주얼 아주 간단해요 카메라를 보고 5초 동안 너 가만히 있어 자 그러면 이한씨는 카메라를 봐주시고요 반박은 받지 않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고난의 그룹 2 3 4 넷!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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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우, 좋다. 와 진짜 잘생겼다. 진짜 잘생겼다. 부끄러워요. 아 진짜, 역시 보이네스토어의 특장점 이한 보유팀이라는 거. 네, 여러분 그럼 이어서 귀여움도 한 번 확인을 해볼게요. 나왔다. 나왔다. 귀여움. 이건 운학 씨가 한 번 해볼까요? 운학 씨가? 오케이! 레츠 고! 렛츠고! 그럼 이왕 하는 거 제대로 부인엑스도 막내 희주성이면 애교를 귀엽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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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드리겠습니다 1 더하기 1은 오케이 그럼 글로 갈까요? 자 시작해볼까요? 자 불러주세요 5,6,7,8 1 더하기 1은 귀요미 2 더하기 1은 귀요미 3 더하기 3은 귀요미 4 더하기 4도 귀요미 5 더하기 5도 귀요미 6 더하기 6도 귀요미 동가 인정? 오케이! 인정 인정! 아니죠?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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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인정 안합니다 제가 MC잖아요 짧은 버전 애교 하나 더 할께요 해볼까요? 네! 벌써 귀여워 준비됐어요? 할거면 제대로 하지 원하기는 시작! 빨리 또 소리질러줘 민망하더라 축하드립니다 자 좋습니다 비주얼과 귀여움까지 확인 안 하고 넘어갔으면 진짜 서운할 뻔했지 뭐예요 자 참고로 운학 씨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깡 아우라 자신감 스타성 이거 언제 유행어가 됐지? 내가 만들어줬다 상당히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함 와우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